자 다음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여유가 늘어난 미국인들이 일보다는 잠과 레저의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 우선 아직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직장인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? 약 10명 가운데 1명꼴은 재택근무를 완전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. 재택근무하면서 또 며칠은 사무실 나가는 하이브리드 근무도 더 많습니다. 10명 가운데 3명꼴이 그렇게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데이빗담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애널리스트 등 4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어제 그 뉴욕 연준은행 블로그를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. 팬데믹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15% 이상은 완전하게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밖의 30%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을 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따라 미 근로자들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전부 다 합하면 하루 6천만 시간이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합니다. 팬데믹 기간 동안 출퇴근 안 하면서 그 시간 아껴 쓰는 그 맛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분들 보니까 재계약해서 어떤 회사를 옮길 때 아예 그 조건을 걸고 받아들이는 회사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출퇴근 시간의 절약은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고요? 네.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완전하게 다 일을 하는 데 쓴 건 아닙니다. 연구진은 연방노동통계국의 미국인 시간 사용 설문조사를 분석해봤는데요. 그 결과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아서 아낀 그 시간에 35% 정도는 이제 업무를 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. 종전 출퇴근 시간대 일부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긴 했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다른 활동을 하느라 전반적인 근로시간은 감소했다는 겁니다. 네. 그 줄어든 근로시간에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레저 활동과 잠을 더 잤다 이렇게 나온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레저와 수면 시간이 꽤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. 이게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. 젊은 근로자들 층에서는 사교 모임, 레저 활동, 외식, 음주, 운동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요. 30대 이상 근로자들로 가보면 육아, 주택 관리나 수선, 또 음식 준비 이런 활동 시간이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레저 시간만 놓고 봤을 땐 평균 2.3시간 그러니까 2시간 좀 넘게 늘어났는데요. 많이 늘어났죠. 그런데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레저 활동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연령대입니다. 그 연령대를 보면 18살에서 30살 사이 근로자 층이 유일했다고 연구진은 전하는데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19 리스크 그걸 감수한 층이 바로 젊은 층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경제학자는 분석 결과가 미국인들이 유연한 근로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그 기존 보고들의 신빈성을 더 뒷받침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인해서 좀 시간 아낄 수 있는 재택근무 장점을 이제 앞으로는 근로 합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꼽힌다는 평가입니다. 레저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돈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.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.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2시간 동안 잠을 더 잘 수는 없고 말이에요.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박경경 기자였습니다. 박경 기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